이렇게 하셔요. 거기 서서 창고의 숯뚝껑 매운탕집입니다. 와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수제비 더 하시다. 매운탕에 수제비가 들어가서 더 맛이 일품입니다. 매기 매운탕 보이세요? 매기? 와 엄청 커요. 여기가 크네. 수염 달렸어요. 이틀동안 냉장고에 특성된 밀가루 간죽을 떼어놓고 계셔요. 매기와 함께 민물새우가 잔뜩 들어가서 엄청 맛있습니다. 대화할 때는 앞으로 구겨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 구겨요. 괜찮아요. 앞에 안 봐도 돼요. 공주 우석면인가? 공주 우석면 통천포에 있는 소뚜껑 매운탕입니다. 사곡면 공주 사곡면에 있는 소뚜껑 매운탕집입니다. 공주의 맛집입니다. 공주의 맛집입니다. 30분 기다렸어요. 30분 기다려서 이제 곧 맛을 시식을 할 예정입니다. 맛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송천포 송천포 손뚜껑 매운탕집 한번 와보세요. 공주의 맛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hir Brandon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ск incorporating security